계란 한 손으로 까는 거 연습할까? 계란 한 손으로 까는 거 연습할까? 해장 식혀서 다시 넣어줘야 돼 술 먹고는 콩나물 해장국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술을 별로 먹어보진 않았지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땀나는 것 같아 정말 진짜 미쳤어요 초피 딱 먹으면 끝이다 초피 장끝 이거 사고 싶다 귀엽다 저는 필름 카메라를 수학여행 갔을 때 알지 근데 그때 엄마가 소중하게 사주면 그거 들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잖아 다 찍어놓고 한 번 잃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우린 자판기에서 뽑으면 될 것 같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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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전 이거 할래 보라색 샀다 돈 썼다 신입니당 요리 스팸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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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 건지 모르겠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친구한테 축구공을 선물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축구공을 사러 갈 거예요. 군대문에 콜샵이 몇 개가 있거든요. 진짜 몇 개 없단 말이에요 서울에. 이 김에 가서 공을 사려고 했어요. 축구가 정보가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신을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사이즈 재고면은 신이 한 3,4개 밖에 없어요. 동길에 들고 있을 수 있어. 이번 시즌 크림이었고. 근데 뭔가 아까워서 먹지 못 먹어요. 축구를 할 수 있어야지 옷을 살 텐데. 살 수가 없어 너무 무의미해. 집에 점점 옷만 쌓여가지고. 축구는 못하고.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또 축구는 반바지 느낌이 있잖아요. 기분이. 반바지를 딱 때가 왔는데 축구를 못해가지고. 우울하다. 하나씩 다 사고 싶은데. 냉류별로 다 사고 싶은데. 일단 신선한 병문한 선물. 근데 공은 사도 사도 하고 싶다. 이 기분 진짜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몇 개예요 집에? 여섯 개 몇 개 들고 왔어요. 여섯 개. 차에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집에 장식해 놓는 것도 있고. 집에서 혼자 연습하려고 나도 쉴 내용도 있고. 아예 제가 퀵살 낳은 거잖아요. 퀵살 분이 따로. 향긋한 바위에 그경이 들어있는 행동을 Flight Hill 숙소서 먹으러 오고 싶은 행동을 잘 incentives 그리고 집에서 걸어넣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 뱀에 올려주는 거 뱀에 올려줄게요 찔리에 꿀꺼운 아, 바닷물에 올려줄게요 아, 바닷물에 올려줄게요 밑에 올려줄게요 오, 거의 10장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아, 8장? 근데,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8장? 아, 9장? 아, 9장? 나, 이게 취미인가봐. 서울 동교 카페 가는 거. 이게 취미인 것 같아. 색깔을 흘려가지고. 색깔을 흘려서 제일 비싼 것이었어. 근데 원래 막 좀 더 단색을 좋아하는데. 오늘 얘가 예뻐 보였어. 생각보다 별로 안 달아서 맛있어. 곡물 좋아주세요. 아, 미숫가루 엄청 좋아해. 미숫가루 사서 가끔 해먹기도 해요. 미숫가루 근데 칼로리가 진짜 엄청 높더라고요. 미숫가루 설탕 많이 타서 먹어야 하잖아. 미숫가루 먹고 싶다. 여름에는 우리 액티비타로 진짜 수상했던 것 같아. 나 해보고 싶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수능 보드도 한 번밖에 안 써봤고. 그냥 하늘에서 하는 거 빼고 다 좋아해. 바다에서 하는 건 다 좋아해. 물을 너무 좋아해. 근데 물 속에서 눈을 못 떠요. 잠수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물안경 쓰고 가요. 그거 찍기에는 좀 자존심 상한다. 물안경 쓰는 거. 찍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는데. 남은 거는 언제 찍을 거냐면. 완전 쉽지? 주말에 친구들이 경기하는데 응원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가서 좀 찍어야겠어. 이거 찍어주면 친구들도 좋아할 거 같아. 맛있는데? 고기 구워 먹는 냄새가 안 돼. 바비큐 냄새 나요. 지금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잘한다. 너무 예쁘다. 처음에 집안한 게 오우, 아직 안색이 오우.. 너무 예쁘다. 제가 어린 소원에 있는 건 다시 한번씩 다시 헉기고 다시 한번 That's it. 다시 한번 새롭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